오마이갓! 아 우장산 기신부러 안녕하세요 사운드 사운드 잠깐만요 됐어 브루가 응원해주신 덕분에 본선 1등 그리고 중견승 1등으로 결승 진출했어요 성공비 걸어도 되냐고요? 걸어주시면 완전 땡기죠 오? 오! 오늘 무장운이 있어요 언제 씹어? 양산하재부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브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뭐야 물론 약간 종이가 바에 종이 안면이긴 해도 없는거 보단 나 첫번째 게임이랑 마지막 게임이 진국이야 첫번째 게임 못보신 분들은 마지막 게임에 열광하시는거야 첫번째 게임 개질이었어 솔직히 열어놓자 끝때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자 끝때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자 역시 안나왔어 롱 가죠 롱 가죠 술탄 좋아 제발 제발 고비 하나만 보여줘 말하는대로 말하는대로 될 수 있다면 유저는 있어요 문 열려있고 이런거 봐서는 있는데 우리 헤드셋이 없어서 사운드를 못듣는듯 너무 슬프고 아 이거거든 이게 틈새거든 그죠 이거죠 섹시 메디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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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어디로 갔을까 카고로 간거 아니겠지 카고로 간거 아니겠지 야 T자 T자로 가는적있다 유저 유저가 T자로 진행했어요 메인도 올라온 흔적이 있는데? 일단 문 열기전에 세팅부터 해 세팅부터 해 제발 프로피탈 제발 바셀린 더 좋아 왼쪽 팔 끄는소리 왼쪽 팔 끄는 소리 타당 타타타당 여행 이것은 어디야? 하 바 Patient 피해 호 마피아 이렇게 털이 마피아 사이가 헬스 이게 1층 같거든요? 안 올라오네, 내려가 지하로 가서 지하로 레이더를 잡은 건가? 사운드가 1층 같았는데? 이거 일단은 메디커를 잠그자고 못 이김 조용하네 얘가 그럼 행어쪽에서 총을 쏜 건가? 오케이 미쳤네 죽을뻔했네 죽을뻔했네 와우 오 오 내가 계속 어그로를 이쪽에서 끌었잖아요? 내가 쟤라면 메인쪽으로 갈거야 왜냐면 저 친구, 이 친구가 지금 거의 행어 그린 라인 다 먹으면서 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방 찼으니까 굳이 이쪽 메디컬쪽으로 다시 와서 저랑 교전하려고 안하고 나갈 가능성이 클 것 같아 이게 이거 메인쪽으로 가서 내복하고 있죠 어 어 오 마이 갓 어엘 으헤헥 으헛 후 강탁! 으아잉 오우 예에에에에에에엣 김. 시. 레. 김. 시. 레. 김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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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김씨레기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봤냐고 완벽한 원탭이었어 단 한 발로 저 친구한테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에시 자 사이가는 이제 빠이빠이 해주고 사이가 수고했다 만나서 즐거웠고 다시는 보진 말자 우리 가! 예 아 너무 좋았어 진짜 완벽했던 샷이 아니었나 진짜 아 아 크으 무 타네요 일단 무장부터 하고 갈게요 오오오우우우우우 맨 앤포 8호 에이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케이 없어 458 맞네 플리즈 킬 미 네 죽여드렸습니다 선생님 죽길 원하셨다구요 제가 죽여드렸어요 에시라고? 에시 주순거야 에시 이거 글로와 거잖아요 딱봐도 섹시 잠깐만 아 이거 오케이 비피 비피 근데 가방이 큰게 없네 가방 짠거였죠 아 가방이 없어 아 가방이 없어 뭐 했을까요 가방이 무거워서 봉지 깐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닌가 아 아 없네 다음부턴 가방을 좀 가지고 다녀 친구야 좀 섭섭하다 얘 아 458 458 세다 아 아주 좋다 자 세팅 먼저 해주고 항상 체크 먼저 해줘 이친구 이친구가 에시 원탭에 죽은 친구 맞아요 완벽했죠 탄빼 458에 해머 다는거 어떠냐고 458에 해머 아냐아냐 무리하지 말자 도트 다는게 훨씬 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안전할거 같아 버리고 얘도 버려 아 라이트 후 나 챙겨봐 아 여기도 있네 버리고 아니지 버리면 안되지 MP5 비싼데 아 진짜 애매하긴 하다 얘 버리고 일레이드 붙어있어요 샷건 CL 코어 버리고 얘 넣고 아이팍 버리고 모르핀 하나 빨아 탕관리해주고 넣고 하나 둘 LC 나이스 스크스 탄창은 비싸요 14,000원인데 안에 있는 탄이 BP탄이라 네 충분히 가져갈만 합니다 음 음 이건 다 버리는게 낫겠죠 일레이드 있는걸로 바꿔주고 오케이 끝났고 TC 바이저 있는걸로 가져가고 네 그래 LC를 분해해야 되는데 사이가 손기 26,000원이라고 바로 버려 고마워요 에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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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 솔직히 나가고 자 이렇게 하면 세 칸 남죠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CMS 하나 챙기고 CMS 하나랑 수류탄 하나 챙기자 오케이 수류탄이 요즘 비싸거든요 일레... 리그에 일레틴 수트 하나 더 있다고? 오케이 우리 안나갈거야 우리 올라가서 추가파민 할거기 때문에 네 응 갑시다 빌그림이라도 나오면 대박인데 그렇지 X47 이거거든 아직 먹을게 잔뜩 있거든 10만원짜리 탄창이에요 어? 소음기 얘랑 얘랑 바꾸자 그리고 아이팍 쓰면 되지 아 여기였네 그쵸 여기였어요 마음이 급했는지 뷰팅을 똑바로 안했는데 라이트가 다 붙어있어 글루 하르 여기 보스 패거리가 왜 3명밖에 없냐 예전에 커스텀에서 유저 잡고 나온 시체가방이 인메이드였는데 혹시나 기대해봅니다 아... 하나 발견하면 너무 좋겠네요 여기 붙어있죠 어? 뭐야? 일레이드야! 퍼스트엠티 앞부분 일레이드 이거 뭐야? 아니 개달달하네? 슬롯 없음 슬롯 없음 레이저였다 옮기고 라이트리였다 안다라지네 아 까비 요거 달리냐? 안다라지고 하... 라이트를 하나도 못가져가네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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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라고? 레이더겠지 에이 설마 희망 슬롯 리더기 이낙 제거 조문 희망 트레이더에게 러 flor 샌 시디엣! 오 마이 갓 서버에서 죽여 마이 갓 막발 조질뻔 마이 갓 제발 가방 큰 것 좀 줘 친구야 너무 실망스럽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레이더인데 아 아 아 아 아 어 요즘 발소리 진짜 모르겠다 아 아 아 으 으 오우시 돌아 돌아 구경할 때, 가슴이 쇠 쇠 쇠 쇠 쇠 쇠 쇠 쇠 쇠 힘드네. 네 나이스 하나 더 온다고? 하나 더 온다 기단 내려왔어 TX? 설마 설마 구구! 아 시대가 이거랑 이거랑 바꾸면 되잖아 아 능지 왜 이렇게 능지가 딸리니? 좋지 않아 하나 이때 하나 하나, 둘, 셋, 넷 됐어 됐어 설마 BP? 아, BP는 아니야 PS 얘 대신 얘 오케이 아까 게 가방 큰 거 같지 않냐고? 아하 이것도 내 목숨을 노릴라고 아하 선생님 수가 아주 얄팍하십니다 어디에 그래픽 카드가 없나? 금목걸이 아, 거무티티한게 어택 같다고요? 어택은 거무티티하지 않는데 좀 그랬어 방금 내가 보기엔 파킹 엔딩 나면 될 것 같애 엠포에 손잡이가 달려요 고맙습니다 브로 천재네요 아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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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하하 38만원밖에 안 나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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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욕심부리지 말고 과자 아 그걸 골치 아니었어요 일반 체인이었어요 확인했으 하하하하하하 아 완벽했던 한판이었네요 여러분 이것이 LC 약실 2 히어로 봤어? 나이스 GG 예 성공 성공 야시 야시래 LC 맨몸으로 들고가서 유저 뚝배기 한방에 그냥 빵 깨버리고 든든하게 먹고 탈출 성공했습니다 GG 총 킬수 11킬 유저 1킬 포함이었구요 헤드샷 완벽하게 17미터 거리에서 LC 약실 한발로 따고 떡상했습니다 3500T 눈물이 광광 나고 했다니까 시립 보유국에 경술국 칠테는줄 하하하하 킹덤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벨업 자 너무 완벽했어요 일단 요게 7만원입니다 요즘 시세로 할게요 7만 7만에 30만이에요 30만에 TC가 얼마죠 자 TC가 35만이고 35만에 얘 30만에 탄창하고 이거 합쳐서 뭐 대충 이거 다 합치면 70입니다 자 7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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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에 80에 85 85 87 88 89 90인데 90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90에 이 JP가 6만원 96만원 자 96만원이고 98 98에 얘 20하니까 118입니다 자 118 118 120이고 120에 어우 야 120에 140 144 144 144 150에 16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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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은 얼마죠 160에 에 에 AACPC 60이라고 아 그래요 160에 190인데 AACPC가 60인데 이게 뭐 까였으니까 10만원 더 치면 뭐 대충 200이라고 할게요 여기까지가 200이고 자 200에 205입니다 20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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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245 246 250 250에 260이고요 260에 270 270에 80 280에 290이고 290에 292 3 293 293에 300입니다 300에 300에 305고요 305에 310 310에 320이고 320에 330이고 330에 340 340에 340에 360이고 370입니다 370에 370에 390이고 AACPC 합치면 얼추 얼추 400판 거의 얼추 400짜리 판이었다 좀 스킵한 것도 있어서 400만원은 충분히 넘는 400짜리 Canon 400짜리 판이었습니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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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promising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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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